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체가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오고 오늘은 조금 숭고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점입니다. 시장에 달라진 점이 이런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라는 부분이 매크로 환경의 호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론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역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해서 매도입니다마는 최근에 사실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올리면서 현물을 따라 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장의 어떤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지수가 이제 추가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숨고르기를 거쳐서 향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반도체죠. 이런 수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좀 동반 상승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아쉽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주목해야 될,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어제 유럽증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합의도 사실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또 아직까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전한 변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뉴스 불확실성은 한컷불은 꺼졌고 선행지표들이 모두 잘 나오고 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투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반도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극단적이었잖아요. 이렇게 올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 매기는 다 이제 IT 쪽으로 쏠린 건데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일단 뭐 최근 한 나흘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천억씩 3번을 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조를 넘게 샀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한 3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산 최근의 매수는 거의 다가 반도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IT를 좋아한다는 말씀 우리 에코께서 전에도 하셨는데 이 IT 업종의 시장 양 어떤 주변 양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업황의 턴오라운드 그리고 이제 호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산업 측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봤을 때 반도체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과연 액면 분할 이전 수준이 얼마냐를 좀 봐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거의 285만 원, 6만 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고점 300만 원에 근접을 했다는 상황이죠. 근데 300만 원에 근접을 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이익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그 근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동성이라든가 또 이제 뭔가 이제 업황의 턴오라운드 그리고 동종 업체들 예를 들면 TSMC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저는 매수 타이밍이 4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SK닉스는 4분기 실적이 조금 조금 이제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조금 주춤한 시점을 매수해 어떤 그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어떤 그 중소용주는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어떤 그 소재 부품 장비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이 부분이 역시 제일 중요한 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반도체 재료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장비라든가 재료라든가 소재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은 철저하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정부 정책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뉴스도 굉장히 저희가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다른 전문가에게 말한 게 그렇다고 해서 내 포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IT레버리지 이렇게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업종군도 필요한 건데 어제는 에너지나 화학 조선종으로 나왔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어디 보고 계세요? 저는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또 인터넷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핀테크라든가 이런 쪽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있고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은 예정이 돼 있고요. 결국 이런 한안영의 완화라든가 해제 가능성이 구체화된다면 단체 관광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실적의 정상화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다만 화장품 주식들을 보실 때 중저가 라인들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쪽은 고가 라인. 그러니까 대표주들이죠.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OEM 오디엠 업체들.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은 아무래도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합종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외 업체이긴 합니다마는 배달 업체들. 이제 아주 빅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에도 이런 통합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투자가 이제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핀테크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보안 같은 거는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업체들의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LNG선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다만 이제 해양상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된다면 글로벌 경기가 좀 반등의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준은 좀 증가될 가능성이 커요. 해양 쪽도.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은 IT 말고 다른 거 좀 말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정리하기도 벗찰 정도로 많은 업종이 와서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그러신다면 어떤 거 아시겠어요? 저는 화장품 업종하고 그리고 인터넷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상당히 올해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서 주가 흐름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나 뉴스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저께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 오늘 그리고 어제도 추가적인 미세 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은행주나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주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전문가는 KB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도 사인까지 받았거든요.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은 이제 시각이 다른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빠졌던 이유, 오늘은 반등이 나는데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이후에 사실 이미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은 5% 내외였어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히려 은행들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경제성장률 둔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마진 관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 이후에 주택가격이 정말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리스크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은행주한테는 긍정적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받아야 돼.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큰 흐름에서 개인의 부동산 지적 투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간접 투자이죠, 공모 시장 활성화. 그래서 리치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권장을 한다면 이런 리치라든가 이런 쪽은 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치 쪽은 여전히 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앞으로의 흐름이나 전망도.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좀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금 자금도 몰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또 리치술이 계속해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향후에 뭔가 이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자금의 쏠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린다면 리치 시장은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와 리치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어느덧 오늘만 빼면 7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산타가 썰매 끄는 소리라도 좀 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연말 증시 마무리까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최근 증시를 보면은 그래도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괜찮은 마무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아시아 증시 전체 지금 산타 랠리가 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제가 칼럼도 봤는데 사실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했던 시장이 이제는 리스크 온이라는 표현을 쓰죠. 리스크 온의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또 대만 증시가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결국에 IT 업종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수급의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본격적인 시장 유입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의 영향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보다는 내년에 사는 전략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정책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일련의 정책 방향성과 부합되는 업종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소재부품 장비 업종이라든가 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또 뭐 SOC 투자 내년부터 아마 선거 때문에라도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주, 오늘 뭐 이제 오픈뱅킹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업종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 정책,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한 실제 수혜가 가능한 종목 구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면밀히 보고 있으니까요. SOC 투자, 핀테크, 소부장과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산업군까지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전략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